최근 고용노동부가 2024년도 대한민국 명장 13명을 발표했습니다. 경북에서만 4명이 선정됐는데요. 지금까지 전국에서 단 3명밖에 없었던 화훼장식 분야의 명장이 영주시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냥 둬도 예쁜 꽃을 섬세한 손길과 감각으로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건미숙 명장을 서희동 기자가 만났습니다. 꽃 입줄기를 사선으로 깔끔하게 잘라냅니다. 은은한 빛깔의 꽃을 모아 자연스럽게 배치하면 마치 들에 피어있는 듯 젊은 층이 좋아하는 꽃다발이 탄생합니다. 화려한 원색의 꽃들도 정교하게 다듬어 빼곡하게 모읍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움이 더해져 이번에는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형태의 꽃바구니가 됩니다. 최근 화훼장식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권미숙 대한민국 명장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하단에 꽃을 많이 키웠는데요. 그때는 그 꽃이 예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83년 고3 예절 시간에 꽃꽂이를 배웠는데 그때부터 꽃이 예뻐졌고 예뻐 보였고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취업과 함께 취미로 시작했던 꽃꽂이가 본업이 됐고 힘든 육아를 거치면서도 손에서 꽃을 놓지 않았던 시절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권명장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7년 전국 기능경기대회 은메달을 시작으로 수많은 대회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이후에도 자격증 취득과 논문 발표 등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권명장은 흔히 꽃꽂이로 알려진 화훼장식이 공간장식 등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작품전을 여는 것은 물론 후학양성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화훼장식을 좀 더 많이 알리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또 제가 어릴 때 시작해서 정말 어렵게 했는데 저와 같은 길을 가는 후배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역의 미래 기술 경쟁력을 책임질 최고 장인을 선정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오랜 시간 기술을 갈고 닦은 이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산업 발전과 숙련 기술 후진 양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고 숙련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시 향상과 산업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숙련 기술 장려 정책 추진에 행적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꽃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국내에서 단 4명뿐인 화훼장식 분야 대한민국 명장 자리에 오른 권미숙 씨. 후배들이 더욱 훌륭한 성과를 꽃피울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돕고 있는 권명장에게 지역민들의 큰 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